고향시 마을라디오 미치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제가 다시 시즌 봄 시즌 1회 1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그 여자의 냉면 가게 시즌 1 봄입니다 제가 다시 온 이유는요 사실은 그 여자의 냉면 가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의 냉면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자꾸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에피소드 1 옥땡땡 가게가 호수공원 제2주차장 출구 맞은편 대우매종 오피스텔 1층에 있습니다 네 그 냉면 가게는요 시작한 지 이제 올해 2018년으로 12년째 된 가게 무려 12년 동안 한 가게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 여기서도 저를 촬영하고 있네요 그 냉면 가게에서는 왜 이렇게 12년 동안 한 가게가 이제 어떤 체인점도 아니고 할 수 있게 됐냐면요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게가 아주 바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인건비는 또 얼마나 올랐게요 이거는 tv에 있는 어떤 분 카피예요 네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뭐 가게 종업원들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못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 일이었는데요 아시는 유명 여성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냉면을 드시고 또 이제 가시려고 하다가 가게가 너무 바쁘고 숟가락 정리가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요 하시더니 무려 두 시간 동안 숟가락 정리해 주시고 가게의 테이블 어지러운 거 치워주시고 옥유담은 오 실수했네요 옥땡땡 가게는 이제 한 가게이기보다는 아시는 분들의 사랑방 혹은 또 쉬어가는 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그런 가게이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요 이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좀 특별한데 실향민만의 음식이 아닌 과거에는 왕이 먹는 음식이었고 왜냐하면 꽁 냉면이라고 하는 걸 그 옥땡땡 가게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고 또 음식으로서 품위가 좀 있는 음식이고 만드는 공정이 아주 까다롭고 그런 것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잠시만 제가 말발이 좀 딸리네요 그래서 이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에 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손님층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변하셨어요 한마디로 젊은 층들 젊은 층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이 옥땡땡 가게를 알고 찾아오시는지 와서 일단 이제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을 받잖아요 받으시면은 처음 하는 게 그거죠 일단 이런 이런 카메라로 촬영 한번 딱 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자기들끼리 그 SNS에 올리시고 이제 주방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어 냉면 뿔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이제 SNS 상에 내가 이 가게에서 이런 거를 먹고 있다는 걸 먼저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냉면을 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 풍경이 10년 전 12년 전 그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와 12년 후 지금 2018년에 냉면 가게 풍경이 많이 달라진 거죠 초기에는 실향민들이나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게에 손님이 줄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젊고 힘차고 아름다운 분들이 가게에 오셔서 특히 꽁냉면 시켜서 드셔서 저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저 친구들은 어디서 저거를 보고 또 꽁냉면을 시켜서 드시나 참 그게 저희로서는 좀 미스테리죠 자 저희 가게에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까 전에 여자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가게가 너무 바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숟가락을 정리해 주시고 또 테이블 어지러운 것도 정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냉면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이 음식 하나를 두고 음식 철학이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암흑의 왕의 요리사라든가 음식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식을 받아요 물론 식당에 가면 돈을 주고 받는 건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 음식 앞에서는 지위 여하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배경도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단지 모두가 앗 귀신이 있었나 보네요 저 뒤에 붙여놨던 오브지 하나가 훅 떨어졌네요 이렇게 귀신이 있을 때 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고마워 그래서 이 음식 하나를 두고 사람은 좀 평등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왕만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을 지불하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냉면 한 그릇 그래서 저는 그 음식 하나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음식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기회도 평등하고 삶의 조건도 평등하고 맛을 느끼는 것도 평등하고 그러면 음식에서 가장 왕은 누구일까요? 그 음식을 먹고 정말로 맛있었고 정말로 행복했고 다음에 다시 이거를 또 먹으러 와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이 돈으로 다시 자기의 돈이죠 누가 준 돈 아니고요 그 돈으로 이 냉면 한 그릇을 다시 사서 먹으러 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가장 음식에서는 최고의 고객 혹은 최고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잠시 이 노래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주목한 것은 2018년 1월 달부터인데요 가게 주방에서 동생이 너무 아파서 저도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팝 음악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면 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웠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제가 동생 가게에서 일을 한 지 두 달째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저와 운동해요 자 목 목 자 이 동작은 저희 조카 이한글이가 배튀기기를 아주 잘하거든요 걔는 껄끗하면 이렇게 튀기기를 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겨드랑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허리 운동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아니 전혀 아줌마 그만 도 XX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꽃들이 만개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춤추고 활력있게 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춤추고 활력있게 살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춤추시고요 옥땡땡땡 가게 왜 메밀이 떴겠어요 최근에 하도 열받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열 좀 내리라고 해서 신이 우리에게 메밀이라고 하는 재료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냉면 한 그릇 한 그릇 한 번 하러 옥땡땡땡 가게 놀러 오시고요 오늘은 요만큼의 에피소드 시즌 봄이었는데 봄에 1-1 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의 유미경은요 고향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고향이 팟캐스트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해 드렸고요 다음 에피소드 오늘은 좀 시시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에피소드 가지고 오고요 한 번 더 크레이지 하시고요 크레이지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 너도 안녕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올 한올 엮어가는 고향시 마을 라디오 고향이 팟캐스트 야옹